4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에는 안전운전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이 구름 없이 청명한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는데요.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는 낮에 가끔 구름 많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강원도 북부지방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중부지방에도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많게는 7도 가까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2도, 강릉과 전주 24도, 대구 25도로 한낮에는 전국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종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기했고요. 서해와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서해와 남해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에는 서해 5도를 시작으로 낮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